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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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중을 빼기 위한 거니까 가볍게 뛰다가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분위기 아주 개죽음이네 아예 1,000원 아 좋았어 완주하자고 완주 킥크로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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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4 3,2 1, 출발 아니 시X 벌써 힘들어 야 완주하는구 오케이 화이팅 상훈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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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2킬로도 안 했어 텐션을 좀 올려봐야 되겠어 몸이 존나 무거워 5킬로 10킬로를 1시간대를 항상 넘겼었는데 오늘만큼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정신력도 테스트할 겸 존나 시간 1시간대 안으로 갈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 누군의 까행 에설 женщ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 시간을 들어왔으려나? 누가 시키면 못해? 스스로 해야지 왜 시키면 못해?